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조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조만케 하소서 오늘도 주만케 하소서 오늘도 주만케 하소서 주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성령의UE 행성